석가열의 팔상성도 나무아미 다불 도설천서 백상타고 인간못해 드신 모습 룸비니 동산에서 사자후 탄생 모습 사대문을 둘러보고 삶의 무상 아신 모습 한밤중에 성을 넘어 비장하신 출가 모습 설산에서 육년고행 도를 닦는 수행 모습 보리수와 마 군중을 항복받는 성도 모습 노곤에서 법을 처음 전하시는 전도 모습 사라상수 아래에서 세상 뜨신 열밤 모습 사라상수 아래에서 세상 뜨신 열밤 모습 사라상수 아래에서 전하시길 바람에 등장하여 사자와 함께하실 수 있는 어린이 또한 성도 모습